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수풀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2021학년도 6월 학년 평가 치르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모의고사를 처음 본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 지역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치르지 않았는데 모의고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출제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쉽게 출제되었다고 한 이유는 역대로 나왔던 모의고사, 학력평가 문제들 중에서 가장 쉬웠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작년부터 있었던 현상인데, 지금 현재 학생들이 전면 등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한 문제가 아닌가, 뇌피셜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여러분이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너무 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까지 같이 한번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6월 학평이 어떤 의미인가? 사실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준비하느라, 학력평가라고 하는 건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매우 매우 심하죠. 게다가 이제 고1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고1 때 배우고 고2 때부터 수능 모드로 둘이 돌입한다고 치면, 수능에 포함되지 않는데, 내가 이걸 왜 굳이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아주 좀 강할 텐데, 첫 번째는 내 실력이 어느 정도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몇 등을 하느냐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 대학을 가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전국 단위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전국 단위에서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시험인데, 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 한 번 6월 달에 보호의고사를 치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라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이제 정말 내신 공부를 중간고사, 기말고사, 제가 죽어라 팠는데, 사실 죽어라 팠으면 점수가 안 나오면 안 되겠지만, 성적이 좀 잘 안 나왔어요. 그럼 난 아무래도 내신형 스타일이 아닌가 봐. 혹은 수학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국어영은 정말 못하겠어. 혹은 과학을 정말 못하겠어. 그렇게 어느 한 과목이 좀 구멍이 나 있거나, 치중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모드로 돌입을 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나는, 아, 이거는 수능을 준비하는 게 맞을 수 있겠다. 내신 공부하다가 수능에 조금 더 가중을 둬보자. 이런 식으로 고민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혹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정말 잘 봤는데, 학평을 보면 점수가 뚝 떨어져. 선생님, 재학생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 나의 어릴 때. 그럴 때는 좀 내신을, 모드를 좀 강하게 해서, 수시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설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확실한 건 우리가 이제 지나왔던 공부들, 수학상을 끝냈고, 수학화를 공부하게 될 텐데, 다 버리면, 훌훌 털어버리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아.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선행만 위주로 공부하지 말고,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 같이 공부한다. 그런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가 되는 그런 시험이겠죠. 등급컷이라고 하는 건 1등급. 위에서부터 4%, 7%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러분 아마 내신에서도 등급을 나누기 때문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을 텐데, 현재 점수가 88점이에요. 되게 높죠. 그러니까 보통 1학년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88까지 안 나오는데, 88, 76, 65라고 하는 건, 2등급 게다가 76점이라고 하는 건, 되게 높은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점수가 사실 중요한데, 등급을 좀 좋아하니까, 선생님이, 사실 제 학생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등급 어떻게 올리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올리냐면, 이거는 뭔가, 수학적은 아니에요. 수학적은 아니에요. 모의고사에서 4점짜리가 13개 나와요. 13개 나오면, 이제 이건 52점이잖아. 그럼 2, 3점 맞추면 48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2점, 3점은 원래 쉽기 때문에, 48점을 확보하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48점만 딱 확보했다라고 치면, 여기쯤 와 있는 거지.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4등급도 안 나온 친구들은, 아, 48점이 5등급이구나. 48점도 안 나온 친구들 공부를 너무 안 한 거고, 선생님이 보니까, 이게 너무 어이 없는 4점짜리 문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1, 2, 3, 4, 5, 6, 7. 보통은 7개의 문항 정도는, 3점 같은 4점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이러한 번호였는데, 그걸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3점이랑 비슷하거든. 숫자만 4점인 거지. 난이도는 비슷해요. 28점 최소 확보가 됐다. 그럼 몇 점이야 벌써? 76점이죠. 이렇게까지만 풀면은, 76점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죠. 이 컷, 이 턱. 2등급 턱거리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선생님이 보기에는,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하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를 한 친구들, 이 정도 맞출 수 있어요. 무조건. 근데 거기에서, 이번에 다른 시간보다 쉬었기 때문에, 아, 이거 도전할 수 있겠다. 어렵지 않은 4점이다. 라고 하는 문제들은, 19번, 29번 너무 쉽게 나왔거든요. 그 뒤에 합치면 88점. 최소 88점 확보라는 거죠. 그러면 1등급을 무난히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률평가가 중간중간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할 때도, 좀 이렇게 한 번, 뭔가 이렇게 덜커덕거리는, 난 중간기말에 집중하고 싶은데, 이것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이렇게 멈칫하게 되는 그런 시험인데, 이번에 부담을 상당히 줄여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기조만 좀 유지를 한다면, 충분히 학평과 내신을 모두 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좋은 겁니다. 시험에 쉽게 나오는 거죠. 자, 등급을 당장 올리는 법, 아까 얘기했었고,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선생님, 저는 그런 문제 풀고 싶어요, 물론. 풀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극단적인 예로, 이번에 나왔던 문제들이, 기출문제가 되게 많이 반복됐어요. 이건 1, 2, 3학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출문제가 재구성돼서 반복적제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강좌 중에 있는 기출 책이 있어요.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게 보세요. 똑같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기 14번, 이거는 이번에 20번 문제. 그 다음 몇 개 더 알려드리면, 여기 있는 이제 12번. 복잡한 다항식에서, 두어 1차식의 고브레인 수분이 될 때. 이번에 25번. 두어 1차식의 고브레인 수분이 될 때. 이번에 15번. 복수수단으로 해서, 유리와 제곱 하셔가지고, 거듭 제곱 한 다음에, 이것이 얼마가, 2가 되도록 하는, 2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똑같죠. 몇 개 더 찾을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총평을 찍느라, 급하게 만들어 와서, 이 정도로 예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든지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교재나, 강좌나, 강의나, 그런 내용들을, 그런 컨텐츠를 이용해서, 학평가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지금 이 시험은 그렇다. 그러니까 쫄지 말고, 공부 안 하지 말고, 내신이든 학평이든 가리지 말고, 일단은, 일단은 모두 다 해두어라. 그리고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에 갈아타는 거야. 물론 두 개 다 자르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뭔가, 처음 시작이 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학평들, 문제들 보다 훨씬 쉬웠기 때문에, 서울 쪽 친구들은 이번 시험 보지 않았죠. 반드시 시험지 다운받아보셔서, 꼭 풀어보기를 권장드리고, 여러분 다가오는 내신 시험도 잘 준비하셔서,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